이거 하드에 조금 더 높은 레벨로 트레이하는 것 같애 3회? 아우, 빌 대박 12억 오우, 와우 아, 치러 왔구나 내가 어, 더 빨리 갔네 12억 딱 하리던데 우리 한 4줄에 갔나, 원래? 아, 이거 하, 후, 버블 들어갈게요 오케이, 확인 얘 나오자마자 마루가 까주면 돼? 나는 버블 들어가요 네 확인 암흐스 들어갔음 에헤 2파 정화 한 번만? 아, 그거? 정화 한 번만 오, 와우 광씨 있었어, 광씨 있었어 나이스 와우, 댄스 굿 베드웜이 암흐스 누군가요? 제가 던질게요 아, 이거 버너스로 갈게요 그냥 어, 2파 정화 한 번만 그 다음에 조니님 까주세요 감사, 감사, 감사 어, 광씨 굿 암흐스 이을게요 네에에에에 무력되면 버블이야 아까워 여기 와도 대기 오 파란색 위를 두시로 빠지고 나머지 내려갈게요 파란색 위로 두시로 빠지고 나머지 내려갈게요 네 여기서 쳐도 돼요? 호텔 찐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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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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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릴게요 더 내릴게요 빨간색 빨간색 좀만 더 어 됐다 다음 함수로 망청인거에요 그럼? 서리미자 까져 망청 위에 있으니까 나이스 용맹타임 줘봤다 인형아 네 굿 바로 갈 것 같은데 어 조심 위 갔어요 어 눈에라 그렇게 잡지 않네 역시 템랩이 깡팽가 템랩이 짱이다 피 굿 피 가만히 좀 암 3장령 암 2 바닥 바닥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할만한데 그냥 족정냅이 진짜 진짜 알바네요 근데 무력 기믹 때 항상 웨이도 와있고 하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어 어 너무 딱딱 맞는데 무력하면 1번씩 2,3,4,5,6 육맨 들어가요 무력하고 신경 써서 금방 끝났네 아 안돼 제발 따위다 어? 저게 맞아왔어? 지렀네 바닥 커져요 이냥에 암수 이냥에 암수 암수 넣을게요 네 나이스 빨간색 12시로 가주세요 어 6시로 가 빨간색 6시로 가주세요 회오리 돌아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파란색 아래쪽에 있음 저 아 아이고 아이고 초록색 당진 다 파란으로 오세요 빨강 말고 나머지는 파란 이거 망치형 암수 하나 까주세요 아 아 아 위에 회오리 두니까 조심하시고 네 조심조심 바닥 조심 어 회오리구나 무력에 3법을 들어갈거에요 어휴 무력 찾아요 가자 가자 아 아주 뒤로 하고 싶어 와 나이스 이냥아 그 뭐야 그 기미 끝나고 원격 던질거야 네 암수 그냥 제가 이었어 오케이 마론님꺼 제가 이을게요 네 빠르게 빠르게 뭘가요 빨간색이니까 바닥바닥바닥바닥 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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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아 하나가 늦게 터졌네 네 웨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아 이거 이거 지금 넣으면 되는거죠? 1 2 3 4 5 6 무력해야되요 암수 던졌어요 물러올거에요 웨이 아드파라슨 요거 두마리 나오면 실리안으로 갑니다 아 저기 나오면 아 도망 도망 야 이거 터진다 쫙 쫙 쫙 쫙 쫙 다 맞았어 오 근데 간지러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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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 암수 던졌어 네 안마 있을텐데 저 암수 끝이야 제가 던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돌아가있어요 나 암수 많아 내가 이어서 던질게 바닥 커져요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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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끝 1,2범을 돌려주시다가 무력에 맞춰서 3범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 가능 다음 암수 던져주실 분 선착순 야 잡혔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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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됐어 됐어 아 저것도 사네 근데 데미지 가면 쓰니까 데미지 18,000 들어오는데요 뭐 나 별로 안 아프면 이거 진짜 이거 헬이라고 생각 안해도 되네 어 그냥 헬 맛 느끼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래로 잠깐만 헬이고 어 어 저 저에요 저에요 공포 어 무력준비 예 윤맥도 담아날거에요 오케이 내가 깠어요 쏘리 와 오 섹시 오 섹시 가잇 방식 굿 너 뭐야 이제 피 몇 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응 다 온 것 같은데 어 다 왔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틀려 아 아 아까 딜 잘 벌었다던데 야 나이스 와 오 상상용이 그 헬픽인데 그니까 아니 만약에 말 안하겠어 난 약간 피하게 연습한다고 피했어 아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셋! 아 넷! 나이스! 슬슬 위에 자리 내려오면 용맹이요 와요 무라! 자리 잡고 셋! 셋! 편하게 질러보자 성도 썼어요 나이스! 굿샵 성도 안 풀렸어요 위로 혼자 따로 돌게요 12시 조심해요 11시 12시 제가 돌게 혼자 내가 썼어 밖에 터지고 나 이거 죽는다 나이스 자 펭이일수도 있어 둘 셋 암수요 얘 그렇게 나올 때 어?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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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끝나고 올라가요 자리로 가야되 네 올라가요 자리 자리 그래도 이쁘게 예쁘게 아까 위험하더라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바깥에 불고 들어가면 팽이 돌아요 법을 아껴보는게 나이스 아껴 깨요 아 렛올게 아 렛올게 연희는 다음부터 보고 가능합니다 예 지금 가능합니다 가요 안녕하세요 저에요 저에요 간다 옹기호 옹기호 오케이 마우스다 육맨 들어왔어요 비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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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졌다 발탄 간거야? 이름도 되게 잘 들어갔다잉 아깝다 어 40%가 빨라였다 처음 했을때보다 나이스 아우 드로 방금 좀 섬뜩해 아우 드로 하실게요 네 이거하고 강시 암수 떨어졌어요 같이가요 같이 나만 믿어라 딜러드라 알았다 팽이 진짜 아우 아우 여기쯤 그만 안돼 그만 멈춰 멈춰 거의 몇명이야 저거 버블 바깥에서 암수 어? 들어가요 암수 이겼어요 네 버블 남아있어요 따라해 무슨 Superman 본가 loh 아 자 세신 먹어줘요 얘네가 죽을게 어 못췄다 쭈리쭈 안아파 괜찮아 안맞았어.. 맞았다 나이스 나갔다 들어오는거 바닥 조심해요 포트 한번 아 대원인데? 나야 나 스킬 한 방방방 밖에서 안으로 3통 모이면 버블 넣을게요 3버 여기요 뒤로 너무 좋아 바닥받았다 바닥받았다 지금 제가 암수 던질게요 암수 던져놨음 내리고 지금 가요 저희 뭐한다 간다 집하여 집하여 내 딜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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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아 나 맞는다 안으로? 나이스! 하나도 안없다. 2파.. 아 망치하다. 그거죠. 당부 썼어. 앞뒤압! 버블 한번 넣어도 될까요? 네. 어? 이거 마침 딜이야! 딜에 딜에 딜에! 딜에 딜에! 굿굿! 자, 맞아요. 한 번 더! 오, 맞긴 나이스! 카운터도 쳐줘! 나이스! 오카 나오면 12시로 가세요! 앞뒤야! 아론이 힐 한 번 먹을게요. 아, 나네! 간다! 오, 연기 너무 좋아! 길집 굿! 헬트윈 굿! 굿잡! 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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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규! 악서리! 엽! 어! 3개요! 3! 어! 3개 조심! 앞뒤압 조심! 앞뒤압 조심! 지크 기구나! 어! 저거부터 무섭긴 해! 어! 조심! 어! 십자! 어! 거의 말이야! 야야야야! 오! 깜짝이야! 나이스 좋게! 나이스 좋게! 나이스 좋게! 이거 6매 한 번 넣을게요. 털게요 한 번. 앞에 넓어. 1팟 용맹? 용맹 나이스! 굿! 안 들어! 안 들어! 안 들어! 안 들어! 안 들어! 안되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! 어! 빅뱅! 야 뭐 투자하지 마세요! 빅뱅 겁나 무서워! 시장을 써? 말하고 고민하지 않네. 빠른 사람이 위에요? 네 빠른 사람이 위. 시장 쓸 거하다. 안 되겠어. 좌측으로 돌께요 따단하면 좌측으로 안으로? 가자 렛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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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암수 던지 똥 빼고 가자 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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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붙어서 도대체 안 붙어놨어 오케이 응 탑기 어, 좌측 조시 이봐오벨 계속 들어갈게요 강시 강시 상부 한 번 들어갔고요 상무 없어요? 카운터 점 카운터 점 카운터 점 앞 뒤 앞 앞쪽에 손 우리 죽여요 다음 버블이 3 버블인가요? 아 이거 버블 네 3 버블 넣어드릴게요 네 3 버블 뭐야 상트 이렇게 빨리 터져 안 돼 이거 밑에 네 제가 할게요 용맹 몇 버블이야 용맹 방금 아까 쳤어요 아 그래 내가 알았을게 아 네 보고 있어요 어 잡기 와 잡았다 이거 클리어다 이거 클리어다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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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투템 못 냈다 나 5억 넣고 죽었어 나이스 살 거 다 했다 이거 잡기 나옵니다 여기 카운터 있어요? 아 나 피면기 눌렀는데 까비까비 미투엄 미투엄 이거 다 왔어 딜 다 하고 끝났어 연희님 다음 버블타임 좀 불러주세요 에이 지금 버블 들어가있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심 네 나 못 쳐 안 돼 쪼켓 안 돼 이거 나 쳐 쿨 사람 버블 넣을게요 아니요 이거 쳐줘야 돼 아 아니구나 지금 버블 가능 지금 넣을게요 네 그냥 넣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방송 화질 좋죠 저 카운터 안 돼요 쳐줘야 돼 나 못 쳐 제가 칠게요 굿샷 아 안 돼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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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재밌다 아니 니 때 깨냐고 마지막에 선크럼 됐어 나이스 나이스 스킬 하지마 봐 뭐 다르나 저 스킬 안 할게요 스킬 뭐야 누구야 똑같지 않을까 배경색깔면 좀 다른가 15,000 골드 15,000 골드 15,000 골드 역시 불굴의 의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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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현이니니 위험 요령도 잘했어 어니 좀 바람 야 300만 신은게 야 근데 야 확실히 저기 뭐야 오늘 저 뭐야 조캐 님 존니 늘었네 실력이 에에에에에에에 마포잖아요 마포 아니 잘못 전하시고 나 오늘 저 사람 수가 눈물 한 방울 일자 하는데 그래도 빨리 깼다 아 잘해 잘해 어느 10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말했다 역시 박서림 누우면 깬다는 건 역시 국룰이지 진짜 근데 힘들어 근데 왜 아니 왜 내가 잘할 때는 다 나가 떨어지듯이만 눕자마자 졸라 열심히 그게 왜자면 우리가 잘할 때 니가 죽어 그게 있어 엇박이 없다 아니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지? 포템박 아니 아무튼 뭐 야 카멘트도 잘 부탁한다 서리말 아 예예예 눈치 잘 들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 아 재밌어 아 이게 기공사로 해를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힘들지 고맙습니다 아 고생 고생 빨리 이제 카논가 돈이나 불러 가자 다들 아 돈이나 불러 가자 돈이나 불러 가자 야 이렇게 된 건 사라 타고 안 가니? 야 그게 저거 저거는 따로 하자 그냥 응 망령에는 따로 하고 오늘 카보는 있으니까 패치 응 아 그럼 또 토요일날 보자고 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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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아 토요일날 보자 아 이번 주 토요일이죠? 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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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일날 보자 조니니 하여자 네 하남자 박서림 누클 했죠? 누클 해놓고 말이 맞네 야 다음 주에 또 붙어 임마 다음 주에 안 해요 다 다음 주에 말할 수 있는데 다 다음 주에 해야 돼 2주마다 해야 돼요 2주동안 누클이에요 또 리셋되겠네 또 일단 해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